아... 망했다 아 진짜 개힘들어 한 마디 내시네 한 마디 내시네 중간에 다리가 날지 다리가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? 뭐야? 어디까지 가? 이거 멀어지잖아 지금 일단 기차를 타러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일단 잠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구글맵으로 미리 좀 찾아둔 식당이 하나가 있어서 한 번 가보려고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? 감사합니다 한국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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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가 세로몬이지만 죄송해요? 여기가 세로몬이지만 여기가 세로몬이지만 아,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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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여기가 먹을 수 있을까요? 여기 앉은 곳이 있어요 브라운드? 아, 오케이 땡큐 내가 본 건 이게 아닌데 잠시만 지도 좀 올려 여기가 세로몬이지만 오후 오, 커피 전문점 발견 오, 커피 전문점 발견 커피 전문점 오, 커피 전문점 오, 커피 전문점 오, 피자가 더 싸네 피자가 더 싸네 피자가 더 싸네 제가 사야 할까요? 치킨, 푸시클브, 포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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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여기가 가면? 아, 여기 네 아침식사로 3,316 이게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? 투자가 16,000원인데 아침식사로 만원이랑 거금 지출을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마다 먹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거든요 여기 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역시 돈을 써야 되나 봐 여긴 정전도 안 되겠지?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페스텔은 장장이네요 교식 좀 취하다가 기체역과는 툭툭히 예약을 해야겠어요 드디어 콜롬보를 떠납니다 제발 무사히 기차표 예약해서 아느라 타브라 아느라 타브라 까지 갈 수 있게 지금 10시 반인데 좀 빨리 나오긴 했네요 1시간 전부터 티켓 예매가 가능한데 11시 50분 기차거든요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콜롬보 안녕 2주 뒤에 보자 3주가 될 수도 있고 어제 배당되고 걸어오다 무기네요 티켓을 사러 왔는데 여기서 사는게 많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30분인데 어제 왔을 때는 세븐틴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일단 있어 볼게요 50분 뒤에 아티켓이 열리거든요 오늘 50분이 될 것 같은데 50분이다 50분이다 아 느낌이 예감이 안좋아 깜빡하고 3등석 티켓을 샀어 깜빡이 아니라 3등석을 샀어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 망했다 티켓을 샀는데 열차번호도 없고 어떡하지 3드클래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혀있어 겁나 낑겨 타야 된다 그랬는데 뭐 이미 엎질러졌고 일단 타는 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50분 죽쳐야 돼요 기다려 볼게요 요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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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루피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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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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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안녕. 담으. 안녕. 안녕. 음.. 괜찮으세요? 일단 오우씩 좀 잘하고 그래서 비린내 소리 들려요? 살짝 미만한 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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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음료랑 프라이드 아이스 치킨인데 무슨 맛이죠? 치마 사진 안 찍었다 치킨을 비빔랑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맛있죠? 먹으세요? 특수하게 아무래도 좀 밥 먹고 있어? 이따 내가 잘 전화할게요 밥 먹고 전화할게요 식사를 끓여놨고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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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밖에 잠깐 나오는데 확실히 비 오고 나니까 아까 비 내릴 때 엄청 습한데 지금 엄청 시원해요 밖에 있을만한 정도 여기서 몇 주 조금 마시다 5분 정도 2분 정도 다시 한번 고소 10분 정도 땡큐 3분 정도 2분 정도 1분 30분 Rocks are meant to be